준비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내 곁에 떠난 이유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이 있는다는 게 기억 저 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나리는 좁은 골목길에 우리 아끼던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되나요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댈 아프게 하진 않나요 그럴 리였겠지만 이게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을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을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이제 당신에게서 당신에게서 한 번은 없겠죠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을 흐뭇한 너 그 다음이 당신의 사랑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정봉씨의 어떤가요?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살짝 동영상을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